안녕하세요 송단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랙맨에서 연습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트랙맨에서 연습하면서 거리를 많이 늘렸어요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우선 공 두 개를 치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게 트랙맨 데이터 화면이고요 최근에 비거리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댓글에 이거 센서가 이상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살살 치는데 멀리 가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제가 공 두 개를 칠 때 아마추어 기준으로 클러스피드를 95마일 전으로 해서 한번 쳐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샷인데요 오늘 좀 설명드릴 기능이 이 옵티마이저 기능이에요 옵티마이저 기능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샷을 하고 이런 수치들이 이 파란색 선 안에 있으면은 좋다는 거예요 이 파란색 선 안으로 갔을 때 내가 이 96마일이라는 클러스피드를 가지고 이상적인 임팩트를 했을 때 239m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다 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수치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약 4m 정도 비거리 손해를 봤네요 이론적으로는 239m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드럽게 치더라도 아마추어 기준으로 90에서 100마일 정도까지 보통 내시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235m의 거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샷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헤드 스피드는 아까 96마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헤드 스피드는 오히려 더 빨라요 거의 100마일 가까이 헤드 스피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비거리는 161m밖에 안 갔죠 이론상으로는 이 스피드면 240m까지 가능한 건데 161m밖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m 거리 손해를 본 거죠 여기 수치들을 보면은 파란색 선에서 많이 벗어나죠 공이 너무 떴고 볼 스피드도 낮고 그리고 스피량도 많고 세부적으로 수치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드라이버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이 어택 앵글이거든요 이 어택 앵글이 뭐냐면은 공에 접근을 할 때 뭐 내려 맞았냐 찍혀 맞았냐 올려 맞았냐 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가 뜨면은 찍혀 맞은 거고 아까 전에 샷을 보면은 이 값이 플러스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적당히 올려 맞아야 드라이버는 비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내려 맞고 찍혀 맞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보시면은 스피량이 높죠 이렇게 스피량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리가 짧다 캐리 거리가 156m인데 런이 3m 밖에 안 되는 거죠 드라이버는 런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런이 너무 짧아져 버린 거죠 가볍게 쳐도 이런 수치들을 잘 만들어 내면은 거리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거든요 스피드는 좋은데 이런 값들을 잘 못 만들어내서 거리 손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윙 스피드는 좋은데 뭔가 임팩트가 안 좋다 그런 분들은 이 트랙맨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스피드가 부족하면은 스피드를 좀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기계로 연습을 하는 게 좀 숨겨졌던 비거리를 찾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 기계로 연습하면서 한 20m 정도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주변에 스튜디오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점검을 받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